안녕하세요. 이고잉입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크크크 전략이라고 하는 건데요. 크크크 전략은 별건 아니고요. 제가 여러가지 활동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몰랐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어떤 패턴이 있어서 그 패턴을 제 나름대로 개똥철학으로 정리해본 겁니다. 크크크 전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활동들의 역사를 정리해봤습니다. 태초에 자바스크립트가 가장 중요한 저한테는 언어인데요. 처음에 프로그래밍을 일반인에게 알려주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여러가지 언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가 선택한 언어는 자바스크립트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자바스크립트는 상당히 배우기 쉬우면서 또 프로그래밍의 본질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조건문, 반복문, 변수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본격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이기 때문에 일반인에게 프로그래밍을 알려주기에는 가장 좋은 언어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바스크립트를 일반인에게 알려주는 활동을 오프라인에서도 몇 번 해봤는데요. 답이 없더라고요. 쉽지가 않아서. 그래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온라인으로 강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일 먼저 선택한 컨테이너가 바로 블로그였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컨테이너라고 하는 것은 컨텐츠를 담아내는 도구로서 웹서비스로서의 블로그를 말씀드린 겁니다. 블로그로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곧 문제가 생겼는데요. 어떤 문제였냐면 바로 정렬의 문제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블로그는 최신순으로 컨텐츠가 정렬되는 컨테이너입니다. 블로그뿐만 아니라 게시판이나 포럼이나 기타 등등의 다양한 컨테이너들 온라인상의 컨테이너들이 대부분 최신순으로 컨텐츠를 보여주는 정렬을 따르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형식의 컨테이너는 한편 한편의 글이 독립적이라서 독립적인 읽기나 산문이나 또는 최신성이 강조되는 뉴스에는 아주 최적화된 좋은 컨테이너지만 이 생활코딩의 자바스크립트 수업처럼 먼저 봐야 될 것과 나중에 봐야 될 것이 있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먼저 봐야 될 것과 나중에 봐야 될 것을 순차적으로 볼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는 컨텐츠에는 적합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이 시작됐고 어떤 불길한 예감이 있었습니다. 어떤 예감이냐면 제가 정말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할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건 바로 이겁니다. 직접만들자 직접만들자 병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어느순간 제가 그리고 있더라고요. 병이죠. 그래서 최초로 제가 만든 컨테이너는 샘플오거나이저라고 하는 이상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컨테이너였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는 이렇게 수업들의 리스트가 나오고요. 오른쪽은 왼쪽에서 선택한 수업이 이렇게 표시되는 이 2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컨테이너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각각의 수업들은 글을 제가 추가하게 되면 그것이 제일 위로 올라가서 가장 먼저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밑으로 내려가서 가장 나중에 노출되는 형태의 정렬 순서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제일 먼저 봐야 될 것을 처음 보고 그리고 제일 나중에 봐야 될 것을 제일 뒤에 볼 수 있는 그런 순서를 유도하는 형태의 컨테이너였던 거죠. 그런데 이런 형식의 컨테이너는 제가 발명한 게 아니고요. PDF나 또는 스프링 노트나 여러 가지 컨테이너들이 이런 형식의 포맷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결정적으로 샘플오거나이저라고 하는 컨테이너를 직접 만든 것은 저는 제 마음대로 주물럭 주물럭 할 수 있는 컨테이너가 필요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만들게 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욕심이 생겼습니다. 무슨 욕심이냐면 이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언어 자체는 혼자서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바스크립트는 HTML과 CSS를 동적으로 또 프로그래밍 쪽으로 제어하기 위한 이 목적을 가지고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만 배워서는 사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죠. 프로그래밍이 무엇인가를 설명드릴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한계성이 있어서 아 이걸 어떻게 하나 그래서 고민고민 하다가 HTML의 CSS 수업도 만들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시 말해서 일이 커지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현재 생활코딩에 올라와 있는 수업들은 이런 것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이 동영상 지금까지 제가 만든 동영상들 생활코딩의 수업들은 대부분 동영상의 형태로 수업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동영상의 숫자를 세보니까 999개더라고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제가 기존에 자바스크립트라는 수업을 위해서 만든 컨테이너가 아까 말씀드렸던 샘플 오거나이저였습니다. 그런데 이 샘플 오거나이저라고 하는 컨테이너는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수업을 담는 용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를 담기에는 좋지만 자바스크립트 말고 HTML이나 CSS나 기타 등등의 다양한 수업들을 수평 확장하기에는 컨테이너 자체가 수용할 수 있는 크기가 그 정도 크기를 받쳐주지 못했던 거죠. 다시 말해서 확장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시작됐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하고 싶지 않은 결론을 내릴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는데요. 바로 다시 만들자 이런 결론을 내릴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전용을 다시 만들자 뿅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제가 만들었던 샘플 오거나이저라고 하는 컨테이너는 제가 생활코딩에 자바스크립트 수업을 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급하게 또 어떻게 보면 그 목적만 달성하기 위해서 만든 웹 애플리케이션이었기 때문에 막상 제가 한 1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코드를 까보니까 이게 정말 가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코드로는 긴 여행을 하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다시 만들기 시작한 거죠. 다시 만들자 병이 도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컨테이너가 이렇게 생긴 형태의 컨테이너였습니다. 이거는 현재 생활코딩의 디자인과는 좀 많이 또 이것도 달라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보시는 것처럼 이 수업들을 연관되어 있는 수업들을 이렇게 메뉴를 통해서 접근하면서 그 수업에 대한 내용은 그 메뉴를 클릭했을 때 이렇게 모여있는 형태의 그런 컨테이너를 만드는 것에 주목을 집중을 했고요. 이렇게 생긴 UI 자체는 아주 단순하고 심플하지만 이것을 관리하기 쉽도록 만들기 위해서 꽤나 많은 코드를 고쳤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가 이런 기능을 추가한 다음에 이 서비스의 이름을 기존의 샘플 오고나이저라고 하는 이상한 이름에서 오픈튜토리얼스.org라고 하는 어려운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다가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제가 어느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하다가 이 개발자 영어라는 활동을 하고 계신 나솔님이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나솔님은 개발자 영어라는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개발자들에게 영어를 알려주고 싶다. 영어를 잘하고 싶은 개발자들을 도와주고 싶다라는 이 아주 숭고한 뜻을 가진 분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나솔님은 프로그래밍을 할 줄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것은 이 개발자 영어라고 하는 페이스북 그룹인데요. 한번 검색해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좋은 컨텐츠도 많고 좋은 의미 있는 활동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개발을 할 줄 모르는 나솔님과 영어를 잘하고 싶은 개발자들이 모여서 저 같은 영어를 못하는 개발자들에게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 문서들을 번역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나솔님을 만나서 저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 또 나솔님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가 되게 뜻이 일치하는 생각이 비슷한 점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나솔님에게 제안을 합니다. 저랑 같이 OpenTutorials라는 사이트 안에서 같이 컨텐츠 행위를 해보자고 제안을 드렸더니 나솔님이 흔쾌히 수락을 하셨고 그리고 다른 말로는 저한테는 숙제가 생긴 거죠. 어떤 숙제냐면 이 OpenTutorials.os라는 사이트를 다중사용자로 개편해야 되는 숙제가 생긴 겁니다. 다중사용자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회원 기능이 있고 각각의 회원들이 독립적으로 또 독자적으로 컨텐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해야 된다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시스템을 개편하기 위해서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다 추억이 됐지만 그때는 몹시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다중사용자 기능을 추가시켜 놓고 보니까 저도 몰랐는데 OpenTutorials.os라는 사이트가 플랫폼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된 바에는 제대로 된 플랫폼을 만들어보자 라는 그런 생각에서 저랑 아주 친한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OpenTutorials.os라는 사이트를 생활코딩과 같은 활동을 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한 플랫폼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는 바는 컨텐츠 생산자들을 위한 비영리 공공재를 만들어보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비슷한 형태의 존재 방식으로는 위키피디아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컨텐츠 또 컨테이너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컨텐츠와 컨테이너와 별개로 처음부터 굉장히 중요했던 흐름이 하나 있는데 바로 커뮤니티적인 측면입니다. 제가 처음에 생활코딩 또 OpenTutorials라는 사이트를 운영할 때는 어떤 수업이 새로 추가되거나 또는 새로운 기능이 추가가 되면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저의 사적 채널을 통해서 제가 그런 소식들을 알려주는, 알리는 그런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렇게 저의 사적 채널을 통해서 알리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날 충동적으로 생활코딩 페이스북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이상하게 이 페이스북 그룹은 충동적으로들 만들더라고요. 저도 충동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생활코딩 페이스북 그룹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개발을 알려주고 싶은 개발자와 또 개발자가 되고 싶은 비개발자가 드물게 조우하는 커뮤니티입니다. 그래서 개발자와 비개발자가 만나서 사는 얘기도 하고 또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서로 도움도 주고받고 서로의 입장도 바꿔보는 그런 훈훈한 커뮤니티입니다. 제가 커뮤니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커뮤니티가 상당히 에너지가 충만해 있는 공간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돼서 이 에너지를 잘 활용하면 이 프로그래밍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의 어떤 성취감을 높이고 또 학습 의욕을 거창하지만 고향시킬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국리를 하다가 이 말이 떠올랐습니다. 공동공부라는 말이 떠올랐고요. 공동공부라는 이 말에 걸맞는 기획을 시작했는데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이거는 구글 스프레드 시트입니다. 그래서 구글 스프레드 시트는 아시다시피 온라인상의 일종의 엑셀이죠. 누구나 이 문서를 편집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서 여러 사람이 협업을 해서 컨텐츠를 같이 만들기에 아주 좋은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X축에는 제가 수업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링크를 걸고 밑에는 날짜를 적었죠. 그 다음에 Y축에는 공동공부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이 자신의 닉네임과 전기, 가구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적는 거죠. 그럼 제가 저희 공식 명칭이 있습니다. 요이땅이라고 하는 고유명사인데요. 요이땅을 선언하면 여기 날짜에 해당되는 수업을 하나씩 동영상 강의죠. 하나씩 봐가면서 봤으면 붉은색, 안 봤으면 당연히 흰색이 남아있겠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제가 시킨 적도 없는데 이렇게 날짜를 적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댓글도 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놀랍던 건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완주율이 아주 높았다는 거예요. 제가 제 느낌상으로는 60%에서 70% 정도가 완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 댓글이 굉장히 귀하죠. 그래서 사실 블로그에 댓글이 달려도 또 블로그의 방문자 수가 높아져도 희열이 느껴지는데 이렇게 바둑판처럼 펼쳐져 있는 이 공간에 사람들의 댓글이 달리고 그 붉은색으로 한 칸 한 칸 채워져가는 그 느낌이 표현할 수는 있지만 전환하기 힘든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괜찮은 방법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공동공부라고 하는 이 공부의 방법을 저희 오픈 튜토리얼스에 내재화시키는 작업을 했고 저희 오픈 튜토리얼스에 와보시면 이렇게 생긴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는 수업들의 리스트가 나오고요. X축에는 보시는 것처럼 참여하는 사람들의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는 각각의 수업마다 봤어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건 페이스북을 패러디한 건데요. 이 봤어요 버튼을 누르면 여기 있는 동그라미가 한 칸 한 칸 채워져서 이 동그라미가 전체를 다 채우게 되면 명예의 전당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가지 활동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뭐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생활코딩이라는 활동이 처음에는 저 혼자 또 단독적으로 고독하게 진행이 됐던 활동인데 점차 사회적인 활동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그 정점에 바로 생활생산자 모임이라는 활동이 있습니다. 생활생산자 모임은 별건 아니고요. 제가 제 주위에 있는 친구들을 가만히 둘러보니까 저처럼 참 많은 친구들이 방황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한 번은 저희 집에서 모여서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저희 집 크지도 않은데요. 한 15명 정도가 모여서 돌아가면서 5분씩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앞으로 할 것들에 대해서 이 전지에다가 이렇게 적어놓고 이렇게 5분씩 발표를 하는 거죠. 옆에 이제 철거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5분을 넘기면 바로 뜯어내는 거죠. 그렇게 한 바퀴를 돌고 나니까 뭔가 이 그 공간 자체의 그 공기에 하고 싶은 말로 가득 차있는 그 분위기 그 느낌 그런 것들이 있어서 너무 즐겁기도 하고 뭔가 치유되는 느낌도 있어서 이렇게 된 바에 우리 모임을 만들자 해서 만들어진 것이 생활생산자 모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 생활생산자 모임은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는데요. 여느 모임과 마찬가지로 술 먹고 재밌게 놀고 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거기 한 가지 중요한 코드 무언가를 생산해야 된다라는 코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래서 현재 생활생산자 모임을 통해서 꿍꿍이 되고 있는 활동들입니다. 생활코딩, 생활디자인, 나는자치생이다, 효도코딩, 생활표현, 생활맥주 생활맥주 같은 경우는 이 맥주를 만드는 수업인데요. 맥주 사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오비와 카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많은 맥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생활맥주는 저희 플랫폼 자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동공부 공동 봤어요 이런 버튼들 제가 말씀드렸죠. 이걸 커스터마이징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맥주 같은 경우는 봤어요 라고 하는 버튼이 마셨어요입니다. 그리고 공동공부는 공동음주로 커스터마이징이 되어 있습니다. 생활 드로잉, 생활 쇼핑몰, 땡땡이 공작, 생활 맥수, 생활 유가, 개발제용어, 생활 미디, 생활음악, 생활 몸풀기 등등등 그런 수업들이 현재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크크크 전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크크크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활코딩 활동을 한 2년 넘게 진행을 했는데요. 한 1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활동들을 뒤돌아보니까 저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그 활동 안에서 어떤 패턴이랄까 또는 구성요소랄까 이런 것들이 발견이 돼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띄어서 만들어보면 개똥철하기로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있는 이 크크크 전략이라고 하는 것에 각각의 키역, 키역, 키역들은 어떤 단어들의 이니셜인데요. 어떤 단어의 이니셜일까요? 지금까지 PT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이미 충분히 힌트를 드렸는데 마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첫 번째 키역은 컨텐츠입니다. 두 번째는요? 네, 컨테이너고요. 세 번째는 커뮤니티입니다. 컨텐츠, 컨테이너, 커뮤니티 이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또 결핍되어 있다면 일이 잘 되지 않더라 라고 하는 것이 크크크 전략의 요지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저에게 있어서 컨텐츠는 생활코딩이었고요. 컨테이너는 오픈 튜토리얼스였고요. 그리고 커뮤니티는 생활코딩 페이스북 그룹 생활생산자 모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